간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맛있지? 응 즈음을 끓여 먹는 것 같아 짜자잔 네 맛탕 좋아하시나요? 저 무책 좋아하거든요 피제도 잘 먹고 저도 좋아해서 간편하게 먹으시면요 간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경기도 사이버 장터에 가시면 이렇게 아이스 고구마 맛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좀다가 열어볼게요 두 봉지 정도 뜯었는데 이거 그냥 해동시킬 수 있거든요 날이 더우니까 전자레인지 안들드시고요 그냥 놔두시면 시원하게 드실 수 있어요 맛있겠지 여러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맛있지? 응 제일 맵게 먹는 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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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